수제 취재하러 왔어요? 네? 여기 개입한 거 네 맞는데요 그냥 놀러 온 건데 서비스나 줄 테니까 먹고 봐요 너 나 알지? 몰라? 안 하지 않을 겁니다. 저희는 그 술집에서 본 적도 마주친 적도 없는 겁니다. 그날... 뭔가 대단한 걸 기대하고 온 네 눈빛이 마음에 안 들었어. 그러니까... 저를 걱정해 주셨던 거예요. 그러니까... 내가 나쁜 놈이라고. 내가 나쁜 놈이니까 그날 일 너무 마음에... 자기 자신 하나를 당섭하는 게... 정말. 해주고 싶다고... 내가... 너한테... 너한테 올라왔나? 전, 배고프다. 왜? 왜? 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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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